이번 시간에는 시아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시아노의 기본적인 문법과 심벌릭 익스프레션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아노의 GPU 연산 과정을 이해하시고 시아노을 사용하여 신경망을 구현하고 실행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먼저 시아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노는 몬트리얼대학교의 리살렙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파이썬 기반의 오픈소스 패키지입니다. 딥러닝 툴킷으로 딥러닝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노의 장점은 심벌릭 연산 철학이 가능하게 해줘서 프로그래머를 아주 간결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 심벌릭 미분 연산이 가능해 주어서 미분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계산해 주지 않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동일한 쿼더를 CPU와 GPU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시아노는 파이썬 기반이기 때문에 넌파이나 사이파이 등 기존의 파이썬 패키지와 같이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아노의 단점은 에러 메시지가 아주 복잡하고 알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심벌릭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벌릭 변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스칼라 심벌릭 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주면 X와 Y는 스칼라를 입력으로 받는 심벌릭 변수입니다. 그리고 Z는 X 플러스 Y로 간단하게 적을 수가 있고 그리고 거듭 제곱이나 아니면은 익스포넨셜 아니면은 A의 B승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고요. 로그 함수도 이거는 자연 로그입니다. 로그 함수도 심벌릭 표현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벡터와 매트릭스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매트릭스는 우선은 시아노에 있는 텐서를 T라고 임포트를 하면은 T단 매트릭스 그리고 Y도 T단 매트릭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벡터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와 매트릭스 사이의 곱 매트릭스와 벡터 사이의 곱 그리고 벡터와 벡터 사이의 내적도 함께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벡터와 벡터 사이의 곱셈을 하게 되면은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하게 됩니다.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는 말 그대로 엘리멘트별로 곱셈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아마 벡터겠죠.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니까 여기는 벡터고 여기는 이제 스칼라인데 스칼라는 이제 다 프로덕트 내적을 했기 때문에 스칼라가 나옵니다. 프로덕트 캐스팅은 벡터가 있고 스칼라가 있으면은 이 스칼라를 각각의 요소에 벡터의 요소별로 다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를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함수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우선은 이제 스칼라 변수 정의를 하고요. 심볼릭 스칼라 변수 정의를 하면은 함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입력을 인자로 받고 출력을 뱉어줍니다. 지금 이제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컴파일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은 x와 y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x 플러스 y를 출력해주는 거니까 1과 2를 입력해주면은 3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시아노는 심볼릭 미분 연산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자연로그 3x 제곱 플러스 5x를 미분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면은 시아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미분을 해줘야 됐어요. 그런데 시아노를 사용하게 되면은 먼저 심볼릭 변수를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미분 함수를 적용을 해주면은 그라드라는 미분 함수를 적용해주면은 자동으로 y'을 계산해줍니다. y'을 계산해줘서 프로그래머가 이제 함수를 컴파일해주고 x의 값으로 1을 주면은 y'의 그 시계에 1을 대입한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만약에 다칭 퍼셉트론을 사용할 경우 그리고 역전파를 사용하여 학습할 경우에 미분이 많이 필요한데 이럴 때 미분을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노로 GPU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Shared Variable이라는 것이고요. 이 Shared 변수는 데이터를 CPU RAM에서 GPU의 VRAM으로 옮기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Shared를 임포트해주고 X를 이제 Shared 변수로 선언하고 0을 대입해주면은 이 GPU의 VRAM에 X는 0이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Shared 변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CPU RAM과 GPU의 VRAM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만약에 Shared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이 CPU의 RAM과 GPU의 VRAM 사이를 계속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Shared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CPU RAM에서 처음부터 이제 GPU의 VRAM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GPU의 VRAM 안에서 연산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이 이제 기븐스라는 건데 이 기븐스는 심볼릭 변수에 Shared 데이터를 대입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함수의 인자값으로 심볼릭 변수를 넣어주는데 근데 이 심볼릭 변수가 Shared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 F는 X 플러스 Y라는 것이 존재할 때 두 가지를 인자값으로 넘겨주는 방식이 존재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입력 두 번째 인자는 출력이에요. 그래서 X 플러스 Y를 출력해주는 함수였는데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면은 마찬가지로 함수의 입력과 출력을 주는데 이 입력이 V램에 있는 Shared 변수를 인자값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이 이 업체 해체입니다. GPU 연산 결과를 사용해서 Shared 데이터에 있는 값을 수정해줄 때 사용이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X발이라고 하는 것을 Shared 변수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X발을 데이터 값을 1 올리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여기에 지금 V램에 있는 X발을 업데이트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CPU 램에 옮겨서 X발을 1 더해주고 다시 X발 GPU에 있는 X발에 데이블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업데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CPU로 옮기고 다시 CPU 램에서 GPU의 V램에 옮기는 과정이 없이 바로 GPU의 V램에서 X발의 Shared 데이터를 수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Shared 바리에이블을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GPU의 V램에 있는 변수의 값을 1 올리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Shared 바리에이블을 선언을 하면은 X는 0이라는 변수를 일단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사용해서 이 변수의 값을 1씩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함수 정의를 해줘서 이 업데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V램에 있는 X는 0이 CPU의 램을 거치지 않고 X는 플러스 1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시켜 주면은 X의 값이 1 올라갔습니다. X get value라고 하는 것은 이 V램에 있는 X의 변수를 Shared 변수의 값을 알아낼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다시 X는 100을 설정하고 다시 업데이트 값 즉, X에 1을 더해주는 연산을 실행시켜 주면은 그 결과 값으로 10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아노 코드를 사용해서 신경망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망은 입력으로 784차원의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는 400개 이고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3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우선 생성을 해야겠죠. 데이터는 무작위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랜드 n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무작위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2차원 행렬로 표현이 되는데 400 x 784 의 행렬로 2차원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행은 데이터 하나가 되게 되고요. 각각의 열은 특징 하나이게 됩니다. 이 특징이 784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랜드 n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면은 특징값들은 데이터의 값들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가오시안 분포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하게 됩니다. 신경망 코드를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트렌딩 스텝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트렌딩 스텝은 에포크입니다. 에포크는 훈련 과정을 몇 번 거칠 것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만 번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x와 y는 심볼릭 변수 있는데 이 x는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고 y는 벡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데이터와 데이터의 특징값 모델에 입력이 되는 데이터의 특징값이고요. 이 y는 각각의 데이터들의 레이블 출력값들 레이블 출력 유닛에 대한 가중치들입니다. 지금은 은닉 유닛을 300차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닉 유닛에 대한 가중치는 784 곱하기 300 크기의 2차원 행렬로 나타내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이어스 값을 300 크기의 벡터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값이 0 또는 1로 설정했기 때문에 출력은 이제 1차원이에요. 그래서 1차원에 0 아니면 1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 유닛에 대한 가중치는 300 크기의 벡터가 되고요. 그리고 바이어스는 스칼라 값이 됩니다. 그리고 모델의 출력값을 생산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입력이 들어오고 은닉 유닛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고 그리고 출력 유닛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는 코드가 한 줄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은닉 유닛에 대한 가중치를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활성함수 계산하고 그리고 이 은닉 유닛의 값과 출력 유닛의 가중치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활성함수 계산한 것이 모델의 출력값입니다. 근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단 함수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0.5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의 에러 값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 모델의 손실함수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의 값과 레귤라리제이션을 같이 사용합니다. 레귤라리제이션 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의 파라미터 값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파라미터 값의 크기에 대해서 벌점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중치들이 에러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을 해야 돼요. 에러의 변화량을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가중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는데 시아노를 사용하게 되면 미분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러의 값의 변화량을 측정하는데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변화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 값들이 바로 심볼릭 변수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의 입력으로 데이터 x 와 이 데이터 x 는 데이터 이제 특징 매트릭스 입니다. 특징값 매트릭스 그리고 y 는 레이블 이에요.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 레이블 값을 모두 다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출력 값으로는 이제 클래스 정보 클래스 정보와 이거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값인데 크로스 엔트로피 값도 그냥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습을 하면서 각각의 가중치 값들이 변경이 되는데 그 변경이 될 때 각각의 가중치들이 지금 shared 변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shared 변수의 값을 CPU 램에 옮기지 않고 GPU VRAM에서 바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를 사용을 했고요. 업데이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중치들은 새로 계산한 이제 그라디언트 값과 미분 값이에요. 이거는 이 미분 값과 아주 작은 학습률을 곱해 주어서 새로운 가중치에 변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경명 코드를 학습을 시켜보면 우리가 epoch의 수만큼 반복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의 prediction 값과 error 값이 출력이 될 텐데 d0에는 데이터의 특징 값들이 들어있고 d1에는 레이블 값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target value의 값 실제 레이블 값과 모델의 예측 값을 비교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시아노를 사용하여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해 볼게요. 아까 제가 코드를 말씀드렸는데 그 코드를 우선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우리는 데이터를 먼저 정의를 해 줬고요. 이 데이터는 총 400개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400개 인스턴스들은 각각 784 차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우리가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로 생성을 해 준 거예요. 랜덤으로 무작위로 생성해 줘서 이건 데이터 집합이고 첫 번째는 데이터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d를 한번 데이터 집합을 보면 처음에는 데이터 특징을 담고 있고요. 데이터 특징값들이고 데이터 특징값들은 랜드 N을 사용해서 가옵시한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가옵시한 분포를 따르고 있는 데이터 집합들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총 4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들마다 레이블이 달려 있는데 레이블은 0 아니면 1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총 400개가 있으니까 400개의 레이블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알아볼게요. 파라미터는 4층 퍼셉트론이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력층과 은닉층 그리고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중치로 구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는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는 가중치고 이 가중치들은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는 가중치들이에요. 그래서 가중치들의 디멘저는 우리가 총 입력과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면 되고 입력층의 디멘저는 300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닉층의 디멘저는 300으로 설정해준 거예요. 입력층의 디멘저는 784이고요. 이 가중치를 설정을 해보고 가중치의 값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갯발류를 하면은 GPU에 있는 VRAM에 있는 데이터들을 CPU 램으로 옮겨와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셔어드로 하면은 아까 GPU에 있는 VRAM에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갯발류를 하면은 GPU에서 CPU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건 가중치 값들이에요. 가중치 값들은 멀틸레이어 퍼셉트로는 이 가중치들의 지식을 부여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들 자체가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이에요. 결정트리처럼 결정트리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지식을 나타내는데 신경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지식들이 가중치들이 그러니까 모델이 사람이 알 수 없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모델의 출력값을 계산해주는 코드이고요. 출력값은 처음에 입력 데이터 받아서 X를 받아서 가중치 곱해주고 바이어스 곱해준 다음에 시그모이드 활성화하면서 계산해주는 게 은닉층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출력층에서 또 같은 일을 반복을 하죠. 그리고 이 모델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0 아니면 1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모델의 예측값은 아마 실수값일 텐데 이 실수값을 0.5 보다 크면은 1로 분류하고 그렇지만 0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정의하고 모델의 에러값 코스트 펑션을 정의하죠. 코스트 펑션에서는 레귤라리제이션 텀을 사용해서 모델의 파라미터 값이 커지지 못하도록 별점을 부여합니다. 이건 이제 미분값이고요. 각각의 가중치에 대한 코스트 함수의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는 미분값이에요. 이 미분값을 통해서 코스트 함수의 값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학습을 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가중치를 학습을 하는데 업데이트라는 것은 gpu에 있는 shared variable의 변수값을 수정해줄 때 업데이트를 썼는데 이때 바로 w가 지금 가중치가 shared variable이기 때문에 gpu에 있어요. 그래서 update를 사용해서 가중치의 값을 변경해줬습니다. 얼마큼 변경했냐면 그라디언트를 계산해서 그라디언트의 마이너스 값으로 변경해줬죠. 왜냐하면 cost function의 값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0.1은 learning native입니다. 학습률. 그래서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 시연함수 학습하는 함수 정의해주고 이거는 예측 함수입니다. 데이터를 주면 output으로는 prediction 0 아니면 1 값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코드는 학습하는 코드인데 트레이닝 스텝이 트레이닝 스텝이 만이기 때문에 만 번 학습을 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만 번 학습을 해서 가중치를 변경시켜요. 에포크입니다. 트레이닝 스텝은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학습을 하고 나서 가중치들을 한번 보면은 가중치 값들을 이제 프린트 시킨 거예요. 아마 처음에 값이랑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타겟 값과 D1은 모델이 궁극적으로 예측해야 될 값이고 프레딕트 D0은 모델이 예측한 값이에요. 그래서 모델이 예측한 값과 궁극적으로 모델이 맞춰야 될 값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accuracy를 측정을 해야겠죠. 측정을 해보면은 53%가 나왔습니다. 이 53%는 이 데이터 자체에 데이터가 지금 랜덤으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특징이 없어서 그러니까 각 레이블마다 특징을 찾기가 어려워서 53%의 accuracy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시아노를 통한 머신러닝 구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시아노를 알아보았고요. 시아노의 가장 큰 특징인 심볼링 연산 철학은 프로그램을 간결하게 빠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볼링 미분이 가능하게 해 주었는데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로그 3x제곱 플러스 5x 예제가 있을 때 간단하게 심볼링 연산을 통해서 한 줄로 미분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노를 GPU 프로그래밍을 실습해 보았는데 GPU 프로그래밍을 실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셰얼드 변수가 있었는데 이 셰얼드 변수는 램에서 GPU의 데이터를 옮겨 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기븐스는 기븐스는 신볼링 변수에 셰얼드 변수를 대입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업데이트는 GPU 연산 결과를 사용해서 셰얼드 변수의 값을 수정해 주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노로 신경망을 구현해 보았는데 시아노로 사용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할 경우에는 GPU를 사용해 빠르게 학습이 가능했고 그리고 간결한 코드나 미분을 자동 계산해 주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역할이 아주 쉬워졌습니다.